아니 이 새끼들 룰을 설명을 읽자 이 새끼들이라디 형 말고 나 무시하잖아 오늘 소명 아니겠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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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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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또 잘생기게 나와요 형 그게 아니고 저 좀 잘생겼죠 여기서는 아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코가 커보여 너? 네? 나도 커보이나? 어 뭐야? 뭐하는거야? 이거 혼자 하라고요 아 이거 하라고? 콘텐츠 준거야? 얘들아 이거 한 3천원 정도에 할게요 아 통아저씨 감사합니다 어 통아저씨 나 이거 지금 통아저씨 게임하고 있어 혼자서요? 어 밖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요? 그래서 잠깐 방송 보고 있거든요 스트리머스 내가 혹시 수금 실력 하나 아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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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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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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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나도 얼어먹고 살아야지 남의 집 오면 원래 수금샷 안 터진단 말이야 야 온김에 네가 꽂아봐라 저 근데 꽃꽃 쌀 수도 있어요 앙!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걸리면 젖을 내가 먹게 돼 젖을? 아 젖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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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넣을래? 어? 비디야 인사할래? 하나씩 넣어 하나씩 넣어 와서 나도 넣는다 아다! 넣었어 벌칙이 뭐해? 벌칙이 뭐해? 오케이! 하나씩 넣어 하나씩 넣어 으악! 터지는거 아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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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넣는거에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왜 너가 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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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뀌는 거라고는 할 순 없잖아 아... 아... 할게요 뭐야 이거 뭐야 미창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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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밀었어 미친 년이 아잉! 아잉! 형님 이거 뭐... 뭐가? 뭐야 이거? 디테일인 줄 알았어 혜주 셋이 벗겨서 아니 씨발 좀 왼팔아 좀 왼팔아 왼팔아 씨발 80만 유터버만 좀 자기 일하는 데 투자를 안해 미친놈이 어이여이여이 아이건 왜 봐라 아 이거 협찬이에요 아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협찬 새로 달라고 해 아니 씨발 아니 이거봐요 어 씨발 어? 80만원 와... 음질이 좋은데 질이 안좋잖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뱀팔오빠의 수금방식일수도 있어 오빠? 나 이번달 28,000원 너 환급도 못 받지 않아? 이번달 나 0원! 2월 1일이잖아 뭐야? 방송도 한 표 받은거야? 22월달 괜찮아 오빠 언제든지 벌 수 있는 얼굴 뭔 뜻이야? 오 뭐야 나 웃으니까 유난히 못생겼다 오늘 혹시 뭐 이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왼쪽의 금액과 오른쪽의 금액이 합산되야 되는건가요? 어 이건 투네이션 이건 투입이야 왜이렇게 많이 벌었지? 말해도 돼요? 아 에이 뭐 대략적으로 느낌만 말해 팔 에이 병식에 틀리나 맞지 않아? 아니야 이새끼 셈을 못해 어디서 팔이 나온대 여기서 아 그러네 씨팔 아니지 아니지 여기 누구집이야 지금 아니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 지금 꽂아서 한 명 나오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5만원 바로 줄게 안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나 주는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왜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룰을 설명을 읽자 이 새끼들이라디 형 말고 나 무시하잖아 왜 저래 나 오늘 소명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만약에 갑자기 안 눌러있을 거 같아 아무리 느껴져 아니야 아니야 이 새끼 아잉 하 하 그러면 해도 될지 모르 하 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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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운이 느껴져 아 여기 하 하 하 하 하 주둥이가 어쨌든 뽑았잖아 네 주둥이 얘길 해볼게 컨텐츠를 위해서 살리겠어 아니면 그러면은 내가 3 가지고 2 가지고 해 어 오 오케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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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명이잖아! 2, 2, 3으로 해야 돼 혁 빠지고 둘이 해 어! 아니! 야 니가 2만원으로 난 2만원 돼 여기서 제가 뽑히면 제가 2만원 받은거예요? 어 네 주둥이들 5만원 줄테니까 puta 2만원 받아 알았어 알았어 입금 보고 해 정상하고 여기까지 이제 게임 끝내고! 드리지 말자! 오 좋은데? 콜을 한 번 넣어볼게 뭐..뭐? 여기에 콜을 넣으라고? 안돼 여기! 경선중고벽이야! 계산해! 계산해! 여기다! 원래 사람들은 뒷구멍이 약해요! 개원래! 어 아니네? 같은데? 여기에요! 은별 빼고 둘이 하는거잖아 바지야! 가위바위보 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제끼 왜 하고있어? 아니 내가 만원 받아야! 이만원 받아야지! 만원 받는대! 만원 받는대! 둘이 만원 걸려! 오케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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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제꺼! 아이 쌩키 전혀 안 이겨낸.. 아니 씨뿌럽잖아 아니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왜? 그냥 하하하하하하 눈 밑으로 보이는 시자가.. 하하하하 우오오오오오오 아이~~ X같네 잠깐 나완나완나완나완나완나 한 명씩 꽂으면서 튀어나오면 10만원? 근데 이러면 수수료 제가 내잖아요 나도 청가하는거지 아니 그럼 우리가 알바 너져 그렇게 씨앗년아?? CX 년 아니 10만원 형한테 주고 10만원 또 우리 주면 되죠 뭐 rob이야 그렇게 하실거에요? 아냐아냐 할거에요 말거에요 대답을 하세요 하실거에요? 그럼 먼저 한 사람이 좋은거 아냐? 팀이라고 뭔소리야 10만원을 받고 5,3,2 하면 되잖아요 어쩌면 할거 없잖아요 일단 뽑고 보자고? 다들 위를 부르시겠어 느낌이 나긴 하잖아요 어? 안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터진 사람이 유튜브 삭제하는거지 뭔소리야 주석아 형이야 자 그럼 아니 별리남께님 저희집 지금 오세요 큰 금액 받았는데 여기가 협소하잖아 한 명이 몰아서 리액션을 하자 총 얼마를 주셨지 지금? 총 나까지 합치면 100이야 그럼 100만원짜리 리액션하면 되겠다 누가 100만원짜리 리액션 할까? 통화전시 한번 갈까? 이런거 오디디가 걸려야 재밌는데 과연 쇼폼의 황제는 스케치 코미디의 황제는 리액션을 스케치 할 것인가? 뭐로 할래요? 너도 계속 보자 뭔지 알아 뭐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줄테니까 중국노래 틀어놓고 여기가서 마이같은거 하나 맨몸에 하나 있고 걷는거까지 아니 이거 허락받아야돼요 전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와나느님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통화 괜찮으실까? 그럼 그럼 청일님 저 와나느님 인스타 맞발해 주세요 안 vice 전 imagen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mundo 저 맞발해 주세요 백 Joyce 오늘 목푼군 어 당연히 천진제에 네 어느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가라입고 양b 갈아입고 여기까지 어 1950 갑니다 .. .. 갈아입고 와! 질기고 있었네!!! 너 형님이 부드러워 아 이게'RE 응 let alone 2집 끝 끝이야..? ... 가슴EMe 힐러 potrzeb은 한 번에 끝내야죠. 바로요 바로요. 웃지마! 웃지마야 돼! 웃지마야 돼! 웃지마야 돼! 웃지마! 웃지마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